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이제 에코 네이버 금융 마무리 질께요. 2020년 12월에 상장을 해서 상장가액 1년치를 해볼까? 이때 상장을 했지. 24,300원에 24,300원에 상장을 해서 최고가 34,000원까지. 24,000원에서 34,000원 찍으면 24,000원에 되니까 40% 정도. 40%까지 상승했네. 40%까지 상승했으면. 40%까지 상승하다가 내리박. 다시 본전치에 24,300원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25,750원 행보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연간 요건 나중에 보면 되고 간단하게 종목분석. 오광근 외 8인. 오광근이 설립자는 아니에요. 설립자는 아니고 중간에 이태화 이분이 설립자고 주식을 양도를 해서 오광근 대표가 지금 18년, 17년부터 넘겨 받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회사를 쫙 키워 왔는. 그렇지만 이태화 이쪽 패밀리, 특수관계자 분들 지분을 다 합치면 오광근 대표의 지분을 뛰어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경영권 분쟁이 추후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PC 게임사업, 게이밍 키보드, 그리고 컴퓨터 케이스, 가정용 전자기기, 마사지기, 초음파 세척기 이런 것들. 의외로 마사지기와 초음파 세척기의 매출이 20%까지 나오고 키보드가 키보드 컴퓨터 부품이 76% 정도 나오고 나머지 5%는 ICT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관공서, 학교들, 정부 추진 중인 디지털 교과서. 이 매출이 40 몇 억 정도 나왔다. 반년. 매출액이 290억, 470억. 이때 17년부터 18년 이 사이에 오광근 대표가 와서 지금까지 쫙 2020년에 매출액이 1,600억인데 1,500억을 얼마로 알고 있어요. 매출액이 800억. 얼마지? 잠깐. 매출액 얼마 났나? 매출액이 1,531억 났어. 요번에. 요번에 1,531억 났어. 1,530억. 요거는 아니고 예상치니까. 영업이익이 55억 넣어든게 엄청나게 불어있어요. 지금 부채 총계가 500, 부채율이 459%인데 19년도에는 지금은 85%로 왜? 주식 상장을 하면서 자본금을 꽉 끌어올려 버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인다. 그리고 이런 회사는 이제 갓 상장을 했기 때문에 옛날 정보를 저는 신뢰를 못하겠다. 그래서 요건 그냥 넘어가는 거 그냥 사업성이 어떤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 사업성이 어떤지도 내가 뚜여 안어봤지. 이러면 데이터가 없단 말이지. 이제 갓 신생 업체에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어. 2020년 12월에 무상증자. 2020년 12월에 애들이 시장 공무를 했거든 12월 2일에. 공무하고 무상증자하고 저기를 하기 전에 다 한 거지. 자본금, 자본금이 48억. 그전에 48억에서 변동 후 자본금이 480억. 이상하다 이거. 하여튼간에 이렇게 연구비는 한 0.4% 정도 쓰고 있고 매출에. 그러니까 매출에 지금 1500원이니까 사실은 한 60억 정도 쓰고 있네. 그리고 AS 인원은 한 26명 정도. 1년 AS를 주고 3일 안에 AS를 해주는. 이런 식의 주식수는 960만 주. 재무분석. 재무분석 이때까지 볼 거 없고 최근 거. 연간을 봐야 되겠다. 19년까지도 이렇게 쭉.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거 의미 없이 그냥 쭉 잘 커 왔어요. 잘 커 왔어.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보면 최근 분기에서 현금 흐름. 봐라. 이게 데이터 업데이트가 안 된다. 이게 2020년 12월부터 나오니까 데이터가 안 나온다. 이거 무시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는 네이버 금융은 볼 게 없다.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16년부터 19년까지 나오면 뭐하노. 상장을 2020년에 했는데. 2020년부터 진탱이야 이거 맞지. 그전까지는 믿을 수 있나. 믿어야지. 믿는 세상. 믿는 세상. 믿어야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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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정성. 매출 총이익률. 과거 거는 보자.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 4% 7% 5% 6% 되는 게 2020년 들어오고 나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두 자릿수로 올라가요. 순이익률도 한 11% 올라가요. 한번 볼까. 순이익률은 영업이익률이 18% 순이익률이 15% 2020년 6월 2분기는 2분기가 있네. 이거는 1, 2분기 합친 금액인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보면은 나올 수가 없다. 이걸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종터방 가볼까. 종터방 때려치고 네이버 금융 때려치고 그러면 마무리 지을게 마무리. 마무리 지을게. 자 보면은 앞 시간에도 했다시피 요게 최근에 2월 16일날 신고한 건데 요금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준 매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했는 게 공원 이익 증가 신규 시장에 대한 과거에 미리 투자한 게 지금 이제 돈이 안 들어가서 올라갔다. 라고 말하고 있고 브랜드가 좀 올라가서 좀 더 잘 팔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올라갔나 보니까 19년 대비 20년에는 전체 매출이 81% 689억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329% 180억이 증가했고 단기 순이익이 423% 146억이 증가해서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이 181억 영업이익이 235억 지금 신초기 2500억 멀티플이 2500 나누기 235억 하면 10일 정도 나오잖아 10일 멀티플 11 PER 11 그러면 PER를 계산하는 게 뭐 순이익 나누기 시총 이라고도 하고 나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EPS 나누기 주식수 나누기 준위식소란다 지금 주가 나누기 EPS PER 나오잖아 주식수 나누기 PER를 하려고 하면 EPS를 구해야 된다 EPS 구하려고 그러면 순이익 181억 나누기 주식수 960만주로 하니까 1800원 나온다 지금 주가 26000원 나누기 1800원 PER은 13 ROE는 22 부채율은 85 요거만 봤을때는 깔끔하잖아 맞지? 매출이 600% 81% 증가 영업이익이 15% 증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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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대비 81% 매출 증가 영업이익 300% 증가 순이익 400% 증가 자 이런식으로 우상향 되고 있는 우상향 쭉 되고 있는 부채율은 85% 부채율이 낮아졌고 이제 유보율은 계속 쌓일거고 순이익률도 11%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률 15% 정도 나왔고 이런식으로 되고 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지었다 1부터 10까지 10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 1에 가까울수록 낮은 점수 아까 말했던거고 금융자산이 이 회사가 지금 6개월 끝까지 계산한거거든요 6개월 반기분 6개월분 6개월분 금융자산이 294억 중에 현금성 자산이 7억 밖에 없고 매출채권이 266억 갚아야 될거 받을 돈이지 금융부채가 506억 중에 매입채무가 96억이고 차익금이 346억 그중에 단기 차익금이 196억이고 장기 차익금이 130억 평균 건성연수는 1.6년 연구비는 0.4% 정도 요렇게 얘들이 상장을 2020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 전자공식에 나와있는 내년에 아니면 올해 말에 그거 올라오면 결산공고할 때 올라오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 그때까지 뭐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일단 요렇게 보면 가지고 싶은건 난 한 6점을 줬어 이 브랜드가 꼭 가지고 싶은 로지텍 거나 이런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글로벌한 브랜드라 가지고 가지고 싶고 이런거 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지금 아마존에 런칭되어 있고 유럽 아마존에 런칭되어 있는데 그 매출이 더 올라가서 더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루면 굉장히 이수치가 바뀌는 돈을 잘 벗고 가냐 지금은 국내 매출이 이 정도인데 해외 매출은 얼마 안 되거든 그리고 포트폴리오상 키보드 마우스 이런게 한 75% 75% 게이밍기업 소형가전이 블루투스 이어폰과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 64억 10% 그거 소형가전 안마기 초음파 세척기 이런 것들이 9.2% 합쳐서 20% 그리고 ICT가 43억인데 소형가전이 19년도에 매출이 거의 없어도 한 자릿수였다고 한 자릿수 그런데 지금 20%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은 이게 돈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잘 벌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 상태인데도 이만큼 된다 PC방 그 많이 못 가게 했는데도 이만큼 된다 지금인가 공모가가 24,300원인데 나름대로 공부 망해가 계산 망해가 걔네들이 애널리스트들이 그런걸 다 해가지고 24,300원 계산했을긴데 지금은 26,000원 지금 오늘 좀 떨어져요 25,000원인가 얼마 차이 안나잖아 지금이지 지금 또 구체율도 더 난자졌고 일 잘하는 거 딱 나왔고 싸냐 그거 벌어들이는 거에 비해서 멀티플이 10 정도면은 게임산업과 연관되는 걸로 비해서는 좀 적당하다 싸다 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다 애매하지 알아서 생각하고 경영자는 저는 8점 줬는데 거의 매출이 대주주가 오광금 대주주가 오기 전까지는 회사가 그렇게 매출도 그렇게 시원찮다가 오고 브랜드화를 시키고 차별성을 두고 PC방에 집중 공략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확 매출이 쫙 올라가고 잘 나가고 있다 ROE가 22% 나와서 8점 영업이익률은 15% 나와서 4점 그래서 총점 54점에 나누기 8을 하니까 6.8점 굉장히 높은 거네 위험한가에 7점을 줬다 이 물건들이 동일성능 그리고 동일 AS 동일 디자인인데 가격이 더 싼 제품이 나오면 이 회사는 에코는 박살나는 거겠지 근데 동일성능 동일 가격 아 더 싸고 같은 AS 기간에 물건이 안 나오면 얘들은 그냥 간다 계속 쭉 간다 계속 브랜드말을 더 탄탄하게 가질 거다 얘들은 그래도 땅도 구입해가 창고도 1창고 2창고 있고 거기서 쭉 들어와서 만들어내는 것들 AS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브랜드 입지로 계속 쌓아온 거거든 그래서 국내 마켓쉐어를 PC방에 들어가는게 90% 이상 자기들 기준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에메전도 나가고 에메전도 나갔을 때는 거기서 매출이 더 올라가면 박살난다 이거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위험한가에선 거의 위험하지 않다라고 썼고 경쟁회사가 강력한 경쟁회사가 나오면 흔들리겠지 자식에게 이걸 굳이 자식에게 줄 거 있나 무엇으로 돈보나 게이밍기어에 74% 매출 소형 가전이 9.2% 소형 음향 소형 가전 음향은 무선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10% ICT 사업이 5.9% 그래서 요거 반기분이 739억인데 1년치가 1500씩 곱하기 반 곱하기 딱 넘어서 쟤 못겠지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나왔다 에코 매력있다 끝